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 여자 한이날다입니다 오늘은 머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머스크는요 플로럴 꽃, 프루티 과일, 우디 나무 이런 곳에서 추출하는 거랑은 다르게 애니멀 노트럴해서 동물에게서 추출을 해요 그 동물이 바로 사양노루라고 하거든요 사양노루의 그 생식기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추출을 했었고요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굉장히 사랑받던 향이기도 하다가 조금 인기가 시들어졌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만나는 머스크의 향은요 다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향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거예요 사양은 신라시대,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생산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양 이 머스크는요 향만이 아니라 또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머스크 하면은 아마 우리에게는 이 향이 가장 익숙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1981년에 출시가 된 바디샵의 와인 머스크 잔잔하고 편안한 그런 플로럴 노트들이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매끄러운 표면감을 가지고 있는 그 머스크를 산뜻하게 표현을 해서 와인 머스크라는 그 이름이 참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런 향수예요 바디샵의 와인 머스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 와인 머스크가 지금 기준이 되어서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향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향수는요 라티샵 파퓸의 미히 앤 머스크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블랙베리 머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라티샵 파퓸에는요 바틀 디자인이나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틀 디자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예전의 그 바틀 디자인이에요 1978년에 출시가 된 미히 앤 머스크 향은요 정말 머스크 향수를 소장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반드시 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잇잇 아이템이에요 블랙베리 자체에서 향을 추출하지는 않아요 블랙베리의 향을 향수에 담는다면 이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블랙베리의 향을 담아낸 산뜻한 시츄러스함과 그 야생의 블랙베리를 느끼는 제가 운 좋게 뉴욕에 있다가 보스턴에 잠깐 머물 때 그때 이렇게 뜰에 블랙베리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때 좀 블랙베리를 이렇게 채취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블랙베리의 그 상큼상큼한 산뜻함이 무겁거나 진하지 않아요 가끔 베리류의 향들이 굉장히 짙고 너무 너무 두드러지게 너무 거대하게 등장하는 향들이 있는데요 미히 앤 미스크 또는 머스크라고 우리가 발음하는데 이 미히 앤 미스크 향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그 잔잔하고 부드럽고 정말 봄바람에 살랑살랑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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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터치하는 속삭이듯이 오는 그런 블랙베리의 향을 완성을 해낸 거거든요 머스크의 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그 향과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굉장히 산뜻하게 우아하다 전혀 무겁거나 전혀 두껍거나 찐득거리지 않고 산뜻하게 그러나 너무나 기분 좋은 봄바람 같이 살랑살랑 하는 그런 블랙베리와 함께하는 머스크 그 머스크를 여러분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머스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아한 부드러움을 정말 잘 뽑아낸 그런 향수예요 그래서 머스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향수 중에 하나예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향은 꼭 한번 시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머스크는 이제 베이스 노트로 많은 향수를 사용하는데 그때 머스크를 뭔가 묘사할 때 라티잔 파퓸의 미우에 미스크의 그런 잔잔하고 부드러운 매끄러우면서 산뜻한 우아함 보다 높다 낮다 두껍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 여자 누구나 입으셔도 너무나 좋은 향이고요 사실 남성분들 잘 차려입으시고 이 미우에 미스크의 그 향이 이렇게 딱 피부에서 난다고 하면 그거는 네 어느 누구나 이렇게 박수를 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니콜라이의 머스크 인텐스입니다 니콜라이는 제가 니치 향수 설명을 할 때 꼭 등장시키는 그런 향수예요 피에르 겔랑의 증손녀이고 장뿔 겔랑의 조카인 패트리샤 겔랑 집안은요 한 대에서 꼭 한 명만 집어가지고 그 한 사람만 경영에 참여를 시켜요 그리고 그 대회 모든 사람들 그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겔랑 경영에 절대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겔랑 집안에서 태어난 패트리샤는요 이제 결혼을 해서 패트리샤드 니콜라이가 되고요 그리고 니콜라이 이름으로 향수를 이제 런칭을 해요 입시가 출신으로 조향을 정말 깊게 공부를 하셨고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베스트 퍼퓨머 상을 또 수상한 그런 여성 조향사님이세요 패트리샤드 니콜라이 여사님이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머스크의 진짜 머스크 향을 만난 적이 없어요 패트리샤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향수 보관소라고 불리우는 오스모테크의 대표이자 이제 관장님이시거든요 그 오스모테크에는 100년 전의 향수도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진짜 머스크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운 좋게 제가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때 여쭤봤거든요 진짜 머스크 향을 맡아 보신 적이 있냐 그랬는데 네 맡아 보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그녀가 창작한 머스크 그것도 인텐스 그래서 이 머스크 향이 조금 더 그 진짜 머스크를 농축하고 더 집중도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향이 아닐까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2년에 출시된 향수고요 머스크노트의 폭발적인 칵테일이다 라는 설명을 가지고 있는 향수예요 터키시 로즈, 자스민 이런 이제 꽃들이요 정말 우아하게 장엄하게 웅장하게 등장을 하면서 그 무도회장이 뭐냐면 머스크 무도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 연회장에서 이런 꽃들이 다 함께 이렇게 춤을 추기 위해서 쫙 미끄러지듯이 우아한 발걸음으로 주르륵 등장을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 파리에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레스토룸 화장실 이렇게 잠깐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여자 화장실에서 나는 그 파리의 여성들이 모여있던 그 공간에서 나는 그 머스크 향의 느낌이 조금 이제 여기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고요 프랑스 특유의 베이스노트들 좀 더 묵직하고 향수도 조금 남들보다 좀 더 진하고 무겁고 깊고 이렇게 이제 존재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머스크한 그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향수예요 뭔가 머스크 하면은 진주 목걸이를 꼭 해야 될 것만 같아서 네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이 향수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니치 향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니치 향수인데요 최근에는 투자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니치 향수만 취급하는 부티크에만 가야 만날 수 있던 향수거든요 아티스트인 케이코메셀리가 런칭한 향수 브랜드예요 6년 전에 뉴욕에 다시 갔을 때 그때도 니치 향수만 모아놓은 부티크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날 수 있었던 향수 브랜드인데요 요즘에는 조금 그 유통 채널을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케이스도 예전하고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 케이코메셀리 향 중에서 머스키리스라는 향이 있어요 만다리 오렌즈의 약간 시츄러스함이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조금씩 날리면서 제스민의 플로럴함이 또 이렇게 조금씩 날려주는 와인머스크와 와인머스크 좀 더 기본 머스크보다는 연하게 만들어낸 이 향수는 단종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스크의 매끄러움에서 이렇게 통통통 치고 올라오는 그게 조금 더 남성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왜 남성적이냐 나는 이게 훨씬 더 여성적이고 매력적인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직원으로 나 이거 원해 이거 원해 이게 아니라 좀 더 세련되게 그러나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게 우아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미유의 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바디샵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우아한 느낌을 선사할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베리의 그런 상큼상큼한 향 근데 정말 상큼이라고 말하기 상큼이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 존재감이 너무 두드러지는 것 같고 산뜻하게 산랑거리게 산뜻하게 등장하는 블랙베리와 매끄럽고 부드럽고 정말 꽃과 같은 머스크를 만날 수가 있는 그런 향이고요 바디샵의 와인머스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묵직하고 정말 부드러운데 두껍게 부드러운 거죠 굉장히 두껍게 부드러운 머스크 인텐스 정말 집중도 높은 머스크 인텐스를 통해서 수민과 로즈와 꽃들이 함께하는 머스크의 향이라는 게 머스크라는 게 어떤 전통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건지 충분하게 느끼게 해주는 향이거든요 바디샵의 와인머스크가 하얀색 티셔츠 입고 그렇게 편하게 입는 머스크라고 한다면 머스크 인텐스는 여러분이 제대로 블랙 드레스를 한번 입으시고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에 빨간색 용단이 깔린 오페라하우스에 가실 때 자신있게 입으실 수가 있는 그런 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뭔가 프랑스 여성의 그런 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성분들도 매끄러운 머스크를 꽃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입으셔도 된다고 봐요 남녀 공용으로 입게 너무나 좋은 향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가도 이게 나와있지가 않아서 미우의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입기도 너무 좋아요 사계절 입기도 너무 좋고 지금까지 머스크 향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머스크 향은 어떤 것일까요? 댓글로 나의 인생 머스크 향수 혹시 있으시다면 편하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향수 읽어주는 여자 희날다였습니다 유튜브를 혼자서 이렇게 뭘 할지 계획도 하고 찍고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